여기는 신림역에서 5분 거리에 분리형 깔끔한 원룸이고 옵션은 다 있고 저 안쪽은 보일러실이고 화장실 상문도 있고 양창에 동양와 남양입니다 채광도 아주 좋을 것 같고 가격은 1,000에 50이나 2,000에 45 이 정도? 가격 1,000에 50에 관리비 따로 1,000에 50에 관리비 따로 3m 30 나오네요 3m 30 나오고 3m 나오네요 방도 크고 신축급 건물에 분리된 공간도 넓은 편이고요 관리비는 5만원에 공각은 따로입니다 여기가 잘하려면 내가 수고를 해도 더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보면 채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우리 이게 상중벽 이게 선생님이 물이 없어 불을 꺼도 계속 없어 계속 없어 불을 꺼도 방이 되게 닦습니다 여기까지 Aus 넘어가 남수 nu hésitez 남수 남수 절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